안녕하세요 니다사입니다 오늘은 풀영상 비슷하게 가져왔는데요 제가 랭게임을 하다가 너무 게임이 좋은 판이어서 중간에 녹화를 켜고 다시 녹화하게 되었는데요 한 3퀴 이후부터는 제 개인 플레이 화면으로 진행되고 그 전까지는 리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분 30초까지는 그 풀캠 영상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장면인데 풀캠은 제 다른 영상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참고로 제가 저티오 양악영산만 많이 올리다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저티오만 양악하고 저 마스터 가면 못하는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평균티어 마스터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영상에 집중해주시고 저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음성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캠이 3분 2초에 빨리 끝난 편이어서 지금 3분 30초까지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발기가 나오기까지 탑 좀 견제해주는 그런 식으로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한번 가본 거고 그 이후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불 카정을 들어왔다가 미르에서 싸우는 걸 보고 바로 붙어줬는데요 자 여기서 그분한테 창 맞추고 전멸수고 아리한테 이 정도 잡기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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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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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